와 대박 오늘부터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우리 양천구에서 주최하는 Y 교육 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거대한 산업적 기술적 미래 도전이 우리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 자리가 모두의 학교가 실현되는 그런 첫 번째 스타트 라인을 끊는 장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신기한데? 뭐 하는 거예요? 갖고 왔냐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추구하는 자전거거든요 자전거 대신 손주의 수돈 완전 온화 없습니다 우리 교육특구 양천구에서 다양한 교육 행사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양천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